우리가 또 호야, 인피니트 호야씨가 내 세계 최악의 불효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호야입니다. 나는 아버지 몰래 고등학교 자퇴 후 8년간 대화가 간절이 됐습니다. 센데요. 자퇴라면 그러면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예예. 어쩌다 자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사실 경찰이 꿈이었어가지고. 경찰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과외를 받고 마침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중3 겨울방학 때쯤에 갑자기 가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자퇴를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가지고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몰래 자퇴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선자퇴 후 통보였던 거예요? 예예. 아 그러면? 이야. 어머님도 충격이 세셨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는데 제가 설득을 열심히 했죠. 어머님. 검정 옷이도 보겠고 뭐 꼭 이제 가수가 될 수 있다. 믿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는 믿어주셔가지고 이제 허락을 해주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뭔지. 네.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을 학교 가는 척을 했어요 아침에 나와서. 어디 갔어요? 그런 척하러 갈게요. 집 뒤에 이제 산 쪽에 있는 교회에 가서 뭐 노래 연습하고 전에. 나중에 이제 아빠한테 걸렸죠. 걸려가지고 이제 야구방망을 이제 사정없이. 네. 맞을 뻔했는데 저도 이제 운동을 좀 했어가지고 막아가지고. 아 맞을 뻔했는데. 아 아무도 더 맞았었는데. 피했어요. 그래서 많이 다치진 않았고요. 이런 이런 쪽으로. 아 맞기도 맞았지만. 아 근데 그 일 이후로 그러면 사이가 좀 극도로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제대로 맞았으면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사실 그 전에도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더 안 좋아졌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경찰대학교를 갈 정도면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아버님. 갑자기 고등학교 와가지고 아버지 입장에서 왔을 때. 혓바람 들어가지고 갑자기 학교 때려치고. 아니요 부모 입장에서 얘기도 안 하고 자퇴를 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까. 아니 데뷔하고 나서도 그럼 8년 동안 이러면. 데뷔하고 나서도 아버지하고 이렇게 소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연락은 정말 안 했던 것 같고요. 가족들 다 같이 볼 때만 한 번씩 보고. 아니 그러면. 아버지라는 노래도 어디 막 프로그램 나와서 막 울고 그랬잖아요. 네. 사랑. 사랑. 할게요. 하나 주세요. 아버지 그럼 그 방송을 보셨대요? 네. 그거를 보셔서. 다시보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매일 밤. 다시보기를 하셨대요. 아버. 아버지.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좋아치셨죠?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 그래요? 네, 막 밝게 막 정말 사이좋게 대화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두 마디 정도 밝게 하신다고 해서 나는 살짝 다행인데 아버님이 하세요? 네, 많이 하세요 이제 많이 드시면 이제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죠? 아버님들은 그냥 맨정신에도 말씀 많이 하셔도 될 텐데 꼭 약조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머니가 중간에서 굉장히 마음 고생 많이 하세요 네,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죠 돌잔치 사진으로 어머님 마음 아프겠다는 건 뭐예요? 예전 어렸을 때 앨범을 보는데 저는 돌잔치 사진이 없더라고요 다른 형들은 있는데? 네, 형이랑 동생은 있는데 그래서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은 이제 집이 가난해도 첫째니까 해줘야죠 집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나마 이렇게 자취를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바로 다음 해에 제가 태어나서 빠듯하셨구나 못 한 거예요, 사진이 없어가지고 장난으로 아, 왜 난 안 해주냐고 그렇게 이제 농담삼아 이렇게 조금 따졌더니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시다고 왜냐하면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엄마랑도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슬픈 얘긴데 쌍딱이네 슬픈 얘긴데 약간 묘하게 약간은 또 웃음이 있네 그러면 호연은 슬픈 얘긴데 슬픈 얘긴데 슬픈 얘긴데